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2021년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수능이 11월 18일 날 봤으니까 열흘 좀 넘게 한 12일 정도 지난 지금 시점입니다. 생명과학2에서 수능, 생명과학2에서 오류가 확실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29일 바로 어제죠. 11월 29일 날 오후 5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문제 출제하는 곳인데 거기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몇 가지 근거를 좀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기다렸다가 그 결과 오류 여부를 보고선 이제 해설강의 하려고 수능 해설강의로 어제 올렸고 총평도 좀 했는데 그래서 이 오류 여부에 대해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당부의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평가원에서 인정을 안 했기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선생님 수강생 중에 한 명인데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학생이니까 아이디나 이런 거 가렸어요. 생투 20번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아 이거 보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올해 서울대를 꿈꾸고 생투를 들은 학생입니다. 생투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세 문제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 세 문제 중 이 친구가 하디바인, 이 문제가 오류 문제가 하디바인 문제야. 하디바인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다른 킬러 두 개를 풀겠다는 계획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도 그렇게 했어. 수험장에서 현재 답이라고 인정된 루트로 갔었고 하던 도중 있을 수 없는 집단 확률이 음수 요게 발견됐어요. 이 친구는 음수가 나왔다고 음수가 이제 논점의 핵심인데 다른 경우로 넘어갔고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답이 안 나와서 20분을 쓰고 결국 틀렸대요.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거로 나는 추정되는데 다른 10여 문제, 11, 6문제, 7문제 정도를 이 친구는 다 풀어낸 거야. 10분 이내. 그리고 3문제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도전한 거지. 근데 조건이 이상해서 다 모순덩어리로 나온 거야. 헤맨 거지. 그래서 모두 틀렸고 정말 너무 암울하네요. 그리고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말할 상대가 없어서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제 1년은 생투로 인해 망가졌네요. 그리고 정말 저의 가슴을 훅 지르는 글 씁니다. 타학생들은 생투를 선택하지 않게 수업에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결과를 맞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소연 글이라. 죄송합니다. 잠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나름 제가 강의 오래 했고요. 한 20년 넘게 생명과학주 강의했고 특히 최근에는 생투 인원이 너무 줄었어요. 이번에 수능에도 전체 수험생 50만 명이 넘는 인원 중에 생투 응시하는 친구들이 지원자가 한 7,800명 되고 응시하는 친구들이 7,000명 안 되는 6,000몇 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생투를 그래도 꾸준히 가르쳐 왔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들었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 교재가 생투 나간 게 올해 나간 게 이제 한 9,000건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책임감이 어깨를 너무 많이 누르는 거야. 내가 평가원처럼 오류를 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럼 나는 내년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막 고민도 했어요 지금. 아 정말 생투를 내가 안 가르칠까? 포기해버릴까 나도? 날려버릴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투를 인해 제 인생이 제 1년 수능이 망쳤고 망가졌고 타 학생들에게 생투를 선택하지 않게 유도해 주십시오. 아 이런데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갈까요? 생투를 가르치면서. 나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부터 다시 하게 됐어요. 이게 뭘까? 자 이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모르는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도 볼 수도 있고 이게 그 논란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200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의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있었고요. 정답률이 36%고 문제가 어려워요. 진화에 대한 내용인데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고요. 많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수학적 계산을 해야 돼서 마지막 정답이 5번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가 뭐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동물 집단 1번과 2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맨델 집단을 찾는 거야. 근데 그건 여기서 이제 설명할 그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맨델 집단이 2번으로 나와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 오류가 되느냐 그러면 이 1번 집단이 여기서 이 A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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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erò 내가 비유를 좀 할게요. 검은색과 회색과 그냥 노란색이라고 내가 비유를 할게요. 요렇게 3개의 특징이 다른 그런 애들이 이 1번 집단이 있어. 뭐가 오류냐 그러면 1번 집단은 예를 들어 500마리가 있는 거야. 근데 검은 털 갖고 있는 애들이 100마리래. 근데 글이 글쎄 회색 털 갖고 있는 애들이 600마리가 나아버리는 거야. 이 수학 조건에 의해서 풀어보면 장난해 지금? 전체가 500인데 어떻게 600이 나오냐고. 그리고 또 계산하면 노란 머리가 마이너스 200이 나온대요. 개체수가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고.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설정됐어요. 물론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답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평가는 그거를 의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연히 아까 좀 전에 그 학생처럼 꼼꼼하게 모든 걸 다 검토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 이게 이상하네. 그럼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고 다시 풀고 20분이 걸렸대요. 30분 풀어야 되는 그 시간 중에 20분을 미쳐버리는 거죠. 세상에 개체수가 이 음수가 나오는 게 뭐냐고. 그리고 500마리인데 600마리가 나오는 게 오버하는 게 뭐냐고 도대체. 일반인들도 이해할 만큼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원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11월 29일 오후 5시에 발표해서 기다렸습니다. 20번 정답 문제 2시청. 정답 문제 이상 없음. 그리고 보통 설명 탑지도 안 해요. 평가원이 굉장히 권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권위 있는 건지 권위적인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이 문항은 어쩌고 저쩌고 좀 줄줄이 써놨어. 자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걸 밑에 걸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자 여기 보면 그 결과 이 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라고 살짝 인정을 합니다. 완전하지 않죠 문제가. 음수가 나오는데 개체수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라고 했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류라고 또 얘기하면 미안할까 봐. 나중에 송사 벌어졌을 때 자기네가 위험할까 봐. 그냥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의 얘기인 것처럼 가정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뒤에가 아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 말도 꼬아냈어요. 현학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근데 결국 뭐야? 오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친구들의 능력이 있는지 학업 성취가 있는지 평가할 때는 문제가 없다. 앞뒤가 좀 이상하죠. 문제가 잘못됐는데 문제 답 찾는 과정은 애들 실력을 변별하는데 괜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생투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나서 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안 좋은 설레들이 너무 많았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이 과목 그리고 이 시험이 뭐냐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한자로. 대학 크게 배운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대학을 얘기하죠.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수학이 아니고 학문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이 어려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시험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의 본질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의까지는 하지 않고 이 정도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학문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대학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학문과 진리의 상하탑이라고 하죠. 이게 학문이고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냐고 평가원 관계자분들 팩트 사실도 아니고요. 이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그냥 이 잘못된 조건 갖고 그냥 짜맞추는 것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변별해서 대학을 보내겠다고요? 대학은 그런 곳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체계와 탐구활동을 하는 게 과학적입니다. 이게 자연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참고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EBS 올해 수능완성 교재입니다. 거의 비슷한 오류가 나왔어요. 이거 자세한 해선은 좀 그렇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도 개체수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의제기를 했고 곧바로 이 EBS 제작하신 분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정오포를 올려요. 문제풀 이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것도 요건 얘기하죠. 답차는 이상이 없어서 그런데 TT개체에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수정했습니다. 여기도 인정을 한다고. 우리나라 한국교육방송 EBS가 그런데 여기보다 더 훨씬 더 권위를 가져야 되고 훨씬 더 중요한 수능 문제를 만드는 곳에서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진리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 탐구활동을 배우는 자세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시험으로서 뭐 일부 학생들은 또는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백호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사교육 강사입니다. 제가 평가원 이런 권위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식견이 넓고 아주 지식체계가 깊은 그런 교수 출제진은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교육 강사인 거 아는데 그리고 또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불미스러운 송사도 좀 있었고 그런 거 아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의 메신저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보라고요. 잘못됐잖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평가원에 타당성 유지된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평가원도 고육지체인 건 알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정답 모범 말고 전원 정답을 하거나 복수 정답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더 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 갈등 뭐 이런 모순된 이 상황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 문구 하나로 넘어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요. 수많은 문제 만들고 교과 내용 하는데요. 나 사교육 강사인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문제 잘못했으면 학생들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해요. 문제 잘못 만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거짓된 이런 음수 개체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안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 학생이 도대체 뭘 배우고 성장할까요? 학생들이 도대체 기성세대로부터 뭘 배울까요? 이 가정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만 맞으면 된다? 이런 시험에 적응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요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3월 달에 한참 정치인들이 후보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미래다. 청년들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청년들에게 공정성과 평등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하나 잘 고치지 못하고 사과 하나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데 물론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면피하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좀 고민을 받고요. 제가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거를 최초로 발견한 그 분은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요 문제의 오류를 최초로 제가 발견을 못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워크샵을 내가 가가지고 뒤늦게 봤는데 저랑 친했던 후배 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송경호 강사라고 계시는데 아주 참 생명과학 잘 가르치고 그런 강사예요. 그분이 먼저 발견했어요. 저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저랑 좀 통화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먼저 이 영상 오류를 제기하고 촬영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랑 좀 통화를 좀 깊이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에도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이 내용 기사를 좀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들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송사가 일어나면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거에 이제 그 송사를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자격이. 학생들이 구체적 피해자로서 행정소송을 하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설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수년이 걸려요. 우리나라 체계가 그래요. 그거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사과 한마디 진심을 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처음 내가 보여드렸던 그 학생들 좀 생각을 했었다라고요. 하여간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평가원에 다시 한번 평가원에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안 볼 가능성은 없겠죠. 평가원 관계자분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오류 내지 마세요. 기껏 이심 문제입니다. 기껏 이심 문제라고요. 크로스 체크 좀 하시라고요. 정말 애들 인생이 걸린 수능입니다. 대학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학이 뭔지 아시잖아요. 수능 점수 하나 19년 공부해가지고 그 수능 점수 하나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대학이 좋은데 나쁜데 그 프라이드로 애들의 상처를 받고 살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이 됐건 결혼이 됐건 평생 50, 60, 70 먹어도 이마에 그 대학 라벨을 받고 사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서 내가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신중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류 좀 내지 마세요. 생투 예전에도 있었어요. 인간이 오류를 내면 적어도 사과는 하십시오.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감정에 좀 욱해가지고 그 글 보고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좀 합니다.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